니가 왜 거기서 나와 안녕하세요 가수 영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AFC가 15회 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동생 대원이가 챔피언으로 있는 AFC 15회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대원이가 AFC 챔피언으로서 또 3차 방어전을 치르는 모습을 꼭 보고 싶기도 하고요 박호준 대표님 멋진 경기 잘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FC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진!